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옛날에 오스터라로피테쿠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 내린다, 비 내린 대로 그대로 다 받고, 비 안 온다, 안 온 대로 피해받고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지능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자연재해에 대해가지고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문명화된 국가의 특징인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문명화 수준을 넘어가지고 지능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맨날 좌팔대 같은 경우는 전정부 탓을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전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4대강을 갖다가 그렇게 무력화시켰습니까? 누가 그렇게 멀쩡한 산을 갖다가 다 잘라내가지고 태양광이나 뭐다 그런 거 설치했습니까? 다 문재인이가 했던 거 아닙니까? 대가란 무슨 자기만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플랜을 세우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라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으로 철저히 그냥 엔비의 치적이었던 4대강 사업을 부정하기 위해서 엔비를 그냥 적폐로 몰기 위한 이념적인 공세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런 면에서 참으로 이제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 그리고 그 밑에 기생하고 있었던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보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이석기가 그 RO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대한민국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하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홍수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고 지금 뭐 우비 같은 거 입고 가가지고 사부로 그냥 뭐 퍼나르고 이런 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예요?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걸고 늘어지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도중에 명품 편집쇼에 가가지고 쇼핑을 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낯부끄러워가지고 도대체 해외 언론들 어디를 봐가지고 자국의 어떤 그 영부인이 순방을 갔었을 때 우리나라 그 지금 순방을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외 정상도 왔었을 때 다 그냥 자유시간 있는 것이고 그 시간대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뭐 쇼핑을 하면 쇼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도대체 누가 그거를 문제 삼겠냐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뭐 북조선도 포함이 될까요? 뭐 거기에 뭐 언론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무슨 저질 그런 잡스러운 언론사들도 아니고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장경태 그 인간 어떤 거 했는지 다 아실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해명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안 샀다라는 거예요? 그냥 둘러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전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명이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까? 택도 없죠. 그거를 가지고 또 막 지금만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짜증 지수만 올리고 있다. 제가 이러니까 이러니까 민주당 인간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이 백조화시키겠다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A라고 해명하면 또 B를 얘기하고 B를 갖다가 해명하면 또 C를 얘기하고 계속해가지고 무한 루프처럼 반복이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한두 번 봤냐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퇴보시켰던 방식이 민주당의 전현식의 저질 선동 방식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제가 이번에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이번에 리투아니아에 가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개했던 언론사가 여기거든요. 해당 매체의 보도를 좀 보니까 명품 편집쇼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사치스럽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절 없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보를 보일 때 이렇게 지역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저렇게 방문하니까 활기가 뛰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저 언론사의 논조였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당 매체가 뭐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김여사의 어려 보이는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의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뭐 뻔하죠. 개떠들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찬사를 보냈다라는 게 그게 뭐 조중동의 생각인 것인지 현지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했겠냐라고 할 텐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게 조중동이 아니고요.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오마이뉴스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조차도 저 지금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그 정상인의 머릿속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지. 처음 저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야 진짜 한국에서 지금 홍수 피해가 있는데 지금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저런 데 갔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쟁거리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누구조차 못했던 거예요? 오마이뉴스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 오마이뉴스가 못한 거를 누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거를 봤을 때 민주당은 뻔뻔스럽다라는 수준 넘어가지고 인간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다른 문제 다 제쳐놓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이분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더라도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김종숙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얼마나 저렇게 지금 행복해 보입니까? 타지마을을 뒤에다가 떡하니 두고 처음에 저거 보고 제가 합성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성같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합성이 아니었죠, 그렇죠? 떡하니 얼마나 저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저 여행,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인도에 갔다라고 하는 저 여행의 과정만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은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김종숙이 저렇게 인도로 단독으로 갔었을 때 뭘 갖다가 걸고 갔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휘장까지 걸고 갔습니다. 지가 완전히 그냥 대통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겠습니까? 김종숙이가 저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직원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저거를 떼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근데 그거를 터치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반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 직원들조차도 이미 내부적으로 뭐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아니라 누구였던 것이다? 김종숙이가 좌주주지한다.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저거에 대해서 손들 생각도 못했겠지.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게 뭐냐면 이미, 이미 가기 4개월 전에 문재인과 김종숙 두 사람이 세트로 인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4개월 만에 김종숙이가 또다시 인도를 갔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 도대체 김종숙이는 16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독으로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외 순방을 가는 게 16년 만이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16년 만에 대한민국을 떠나게 됐던 것일까? 하다하다가 문재인의 그런 미쳐버린 그런 정책들을 홍보로 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4개월 전에 문재인이랑 같이 인도에 갔을 때 김종숙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이 더 있었다면 타지마을에 가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쉬운 대로 타지마을의 전신이 이곳에 오게 됐다. 다시 인도에 오게 되면 타지마을에 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소원성취를 하신 거예요. 진짜로 타지마을에 갔던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김종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욕망 하나만큼은 이게 통제가 안 되시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솔직한 것 같아요. 가가지고 야 나 타지마을 꼭 올 거야. 나 타지마을 너무 좋아. 반드시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번에 못 가봐서 아쉬워라고 얘기하고 아이 그냥 자기가 대통령 휘장까지 그냥 희한찬란하게 걸고서 그냥 단독으로 인도까지 가가지고 타지마을 앞에서 인증샷까지 찍으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저때 이미 우리가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김종숙의 저게 고백이었던 거지. 야 나 말리지 마라. 나 반드시 인도에 간다. 나 반드시 타지마을 가서 인증샷 남길 거야. 라는 고백이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눈치를 못 챘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환장 파티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랴부랴 이제 그 문재인 측에서 막 수습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고민 중에 또 정신모체로 나와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도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뭐였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문재인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발 민주당은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발 인간답게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들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멀쩡한 상 깎아내. 그리고 또 멀쩡한 보를 갖다가 상시 개방을 시켜. 그래가지고 가뭄이 오면 가뭄 피해가 발생해. 비가 많이 오면 비 피해가 발생해. 도대체 뭐하는 지금. 이거 자체가 그냥 없는 인간들이라냐. 이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온갖 곳에 가지고 설치 댕기면서 계속해가지고 피해를 주어. 하다하다가 이제 어느 언론사도 지적하고 있지 않은데 오마이뉴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방식으로 김건혜 여사를 또다시 끌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